자 이번에 도전할 팀은 한림의 정석팀의 도전입니다. 자 초승기와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준비 시작! 2PM 어떤 아이돌이에요? 짐승분! 오빠 이거 뭐예요? 웨이브! 이렇게 생기는 김밥의 친구야. 삼각김밥! 삼각김밥! 이서룡! 이서룡! 시버진이 오빠 별명 뭐예요? 멸치! 아싸! 히노키오! 아 끝났습니다. 저기 저기 아까 저 웨이브 그거 좀 잘 써주세요. 웨이브! 웨이브! 정작! ố engineering!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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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아! 아! 감사합니다.